자! 이 다음은 대사가 아니라 행동입니다. 너 할 거 있어? 불안해, 아직 나랑 회의를 안 하고 너 할 거 있어 했잖아. 찐으로 할 거 있어. 죽을 뻔했잖아. 너 뭐야?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돈이야, 테러야? 너 누가 시켰어? 나 누가 시켰다니까! 땡! 야! 빠워! 내 기간 거 아니고! 내 기간 거 아니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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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게 맞아! 내 기간 거 아니에요? 형이 굉장히 빠져요, 형이. 아니, 박수! 조희준아, 박수! 겁 꺼내려! 착! 착 나오네.